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커튼이 열리고, 운전을 하다 전화가 오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식당에 가면 로봇 점원이 내 얼굴을 기억해 자주 먹는 메뉴를 추천해주고, 멀리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내 방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세상. 어린 시절 공상과학 책에서나 보던 것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바로 5G입니다. 5G, 5G,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대체 5G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냥 속도가 많이 빠른 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그건 5G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5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G란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로 4G 이후 차세대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4G나 5G의 G를 컴퓨터의 메모리나 파일 크기를 나타내는 기가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G는 제너레이션의 G로, 그러니까 5G는 50 제너레이션, 말 그대로 다섯 번째 세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5G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초고속, 초대용량, 초저지연, 초연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것으로, 4G에 비교하면 무려 20배가량 빨라졌다고 합니다. 2기가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단 1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초 대용량은 4G에 비해 데이터 용량이 100배가 늘어났으며, 초저지연은 신호를 보내고 응답받는 시간이 확 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연 시간이 적을수록 반응이나 대처를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과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초연결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것인데, 가령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G 시대에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일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 내지 5G 통신으로 연결된 체중계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엔 철수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살이 찌면 체중계는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냉장고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야식을 먹기 위해 철수가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이제는 엄마 대신 냉장고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5G 시대에는 영희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영희는 오늘 소파를 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굳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게 줄자를 꺼내 길이를 잴 필요도 없고, 우리 집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5G 스마트폰만 꺼내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5G 기반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방의 크기를 측정한 다음, 소파의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이미 그 각오가 있는 것처럼 3차원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아무리 무인 자동차를 개발 중이라 해도, 이 5G 기술이 없으면 완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센서 기술과 GPS 기술, 그리고 5G 기술이 융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5G는 꿈의 통신이라 불리며 새로운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G 이전의 통신 기술은 어땠을까? 1980년대 초반, 처음으로 1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했습니다. 무전기 같기도 하고 벽돌 같기도 한 엄청나게 큰 휴대폰이 바로 1세대 통신의 휴대폰입니다. 이때는 음성을 그대로 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겨우 음성통화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초반, 기존의 아날로그 이동통신 기술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2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세대부터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며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대, 영상통화나 인터넷 사용 등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2G는 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반면, 3G는 2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덕분에 데이터 전송 속도도 128kbps에서 2mbps로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통신 기술이 점차 발전해감에 따라 3G 기술보다 10배 빠른 광속도의 통신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4G입니다. 4G는 흔히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인 LTE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때부터는 무선 랜이나 블루투스 등과 연계해 고정통신망이나 이동통신망을 두루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한 편을 60초 만에 다운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하며,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로 LTE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4G보다 무려 20배가 빠른 통신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G인 것입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100MBps에서 20Gbps의 데이터 속도를 낼 수 있는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자 핵심 동력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5G 기술을 누가 선도하느냐, 주도하느냐 하는 보이지 않는 정보 기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우리나라는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며, 이동통신 3사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5G 기술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5G의 상용화로 최대 20Gbps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해지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통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지 않고도 TV로 실감나게 경기를 보고 즐길 수 있으며, 마치 눈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홀로그램 통화나 회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남극에 대해 배운다고 하면, 마치 진짜 남극 탐험을 하는 것 같은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촉각 수준의 동시반응 속도로 마치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며,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격 진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G 기술은 IT부터 미디어, 의료, 보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2035년 전 세계 5G와 연계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5조 달러,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가장 큰 일자리 시장으로 5G 관련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의 5G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총 1,161존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5G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